오늘 밤을 밀려 한 운망인 그 선관 1, 2, CONNECT! 안녕하세요, NLP입니다. 전 브릿지, 공 쓰는 거. 아, 좋은 놀이. 약간 스릴 넘칠 것 같아요. 스릴 넘칠까 말까? 스릴 넘칠까 말까? 불과 불 사이에서 So keep it going, keep it going on right now Just keep it riding, keep it running up right now And then in the end of the day, You're tastes like a hot dog. You're not a hot dog. You're a hot dog. Let's go. It's a hot dog. We're going to get him. I don't do that. I'm a hot dog.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Now, everyone. 동생의 이제 똥생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한 번 보여주세요, 선호 씨. 근데 원래 동작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so hot 아니에요? so hot? 근데 이게 뭐 너구리인지 소인지 왜? 왜 하트해, 왜 하트해? 하트인데 그거를 부숴가지고 분해시켜가지고 부시면 하트가 아니잖아. 이렇게 N.I.P.N처럼 연결. 오케이. 오늘의 N.I.P.N. 그 딴 데 보는 거. 아! 그거! 콘셉트 잘 정리했어, 잘 정리했어. 고장난 사진에서는 그냥 고장난 걸 연기하시면 돼요. 아...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삼겹살 오징어 볶음? 삼겹살 오징어 볶음? 진짜 삼겹살. 아 진짜로요? 오... 얼마 전에 혼자 삼겹살 시켜 먹었나? 네? 우와!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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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있을 때 먹었어요. 다 같이 있었어요? 다 같이 있었는데 혼자 먹었어요. 혼자 시켰어요. 전 요즘 디저트. 디저트에 빠지실 거냐. 무슨 디저트예요? 아이스크림이랑 빵. 안 좋아지는 쪽이 있습니다. 좋긴 한데... 요즘에 많이 마세요. 오 진짜 돼요? 우와! 근데 더 길었어요. 재고 싶었어요. 내가 재고 싶었으면 어떡하지? 근데 줄었으면 어떡해. 더쇼 이거 뭐야? 길게 재주세요. 더쇼 줄자지 있어요? 저 긴장돼요. 이거 어깨 사과 올리고. 굿즈예요? 나도 재고 싶어. 안 돼요. 그거 잘못 잤어요. 그때 자켓 입고 있어요. 어깨를 거의 마인크를 끼고. 우와! 우와! 우와 진짜 40... 50이다 진짜. 진짜로? 진짜 49. 49네. 49. 와 일전히 잘 왔어요. 더 컸냐 너? 우와! 프로핏은 키가 없어요 뭐지? 근데 거의 진짜... 근데 진짜 180 될걸요? 100... 이걸로? 이걸로? 이거 안 될 텐데. 그럼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180 넘을 수도 있어. 안 돼요. 근데 비정 안 돼요. 대각선으로 재면 작게 나오지. 바보들. 아니 아니지 더 길게 나오지. 더 올려야 될 거 같아. 어 뭐야 이게 올라가실게. 너무 짧다 이게. 좀 더 긴 질자로. 저희 디메이션 딜레마 활동 아직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요. 너무 짧다 이게. 좀 더 긴 질자로. 지금까지 디메이션이었습니다.